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승진에 이어서 체스의 특수행마법 캐슬링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링을 배워보기에 앞서서 먼저 킹사이드와 퀸사이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체스보드를 설치하고 기물을 배치하고 나면 킹이 위치한 쪽이 있을 겁니다. 백을 기준으로는 오른쪽, 흙을 기준으로는 왼쪽인데요. 이쪽 사이드를 우리는 킹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퀸사이드는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퀸이 위치되어 있는 백을 기준으로는 왼쪽, 흙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퀸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킹사이드와 퀸사이드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슬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링은 킹과 루그로 하는 특수행마법인데요. 체스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기물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특수행마법입니다. 자 캐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킹을 킹사이드 또는 퀸사이드 방향으로 두 칸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룩을 킹의 반대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백의 킹을 오른쪽으로 두 칸 먼저 이동하고요. 그리고 룩을 킹의 반대쪽, 왼쪽으로 돌아 나오게 되면 킹사이드 캐슬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퀸사이드 쪽으로도 같이 한 번 해볼게요. 자 킹을 왼쪽 퀸사이드 쪽으로 두 칸 이동하고 나서 룩을 킹의 오른쪽으로 돌려 나오게 되면 퀸사이드 캐슬링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캐슬링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것들을 같이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킹과 룩 사이에 다른 기물이 있게 되면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백의 나이트가 킹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캐슬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점은 지금 왼쪽 퀸사이드 쪽에는 아무런 기물이 없기 때문에 캐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슬링하는 기물 킹 또는 룩이 캐슬링 전에 움직였을 때에도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의 킹이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처음 위치에 있기는 하나 킹이 한 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킹이 공격을 받고 있거나 킹이 이동하는 길목 또는 도착지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도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시를 같이 한 번 볼게요. 흑의 룩이 백의 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백은 이 체크를 피하기 위해서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흑의 룩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백의 킹의 오른쪽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백은 킹사이드로 캐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이 두 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흑의 룩에게 공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은 왼쪽 퀸사이드 쪽으로는 캐슬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흑의 룩이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킹이 도착하는 위치 킹사이드 캐슬링 했을 때 도착하는 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백은 킹사이드 캐슬링은 불가능하지만 퀸사이드로는 캐슬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슬링 하는 방법과 캐슬링을 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캐슬링이 왜 중요하고 캐슬링을 왜 해야 되는지 같이 한 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간단한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중앙폰을 전진해서 중앙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와 비숍을 밖으로 꺼내서 전개했습니다. 자 지금 백은 킹사이드 캐슬링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백의 킹과 룩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사이를 막고 있던 나이트와 비숍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백의 킹은 상대에게 공격받고 있는 체크 상황도 아니고 백의 킹이 이동하고 있는 길목이나 도착지가 상대 기물에게 공격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킹사이드 캐슬링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킹사이드 캐슬링을 하고 나면 백은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킹이 구석에 숨기 때문에 매우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킹 앞은 세 개의 폰이 잘 지켜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석에 있던 룩이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는 중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임인데요. 룩이 중앙에 있게 되면 훨씬 더 자신의 기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스 경기의 90%에서는 캐슬링이 나옵니다. 킹사이드 캐슬링은 약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퀸사이드 캐슬링이 한 10%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듯이 거의 초보자부터 그랜드마스터까지 모든 체스 선수는 캐슬링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수행마법 캐슬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체스를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체스 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 전세계 1위 체스 플랫폼 체스.컴에 오시면 전세계 4천만 명의 회원과 같이 체스 경기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어플로도 나와 있으니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앙파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